안녕하세요. 벤쿠버 최재동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은 다운타운에 새로 건축한 총 28층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보사 워터프론트 센터이고, AAA 오피스 건물입니다. 빌딩의 이름 그대로 보사에서 건축하였고, 올해 2023년에 완공 입주되었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벤쿠버 다운타운 워터프론트 스테이션 건너편 320 그랜빌 스트리트에 위치합니다. 소개 드리는 유닛은 9층에 위치하며 남양이며, 면적은 788 스퀘어 피트입니다. 유닛의 천정은 부분적으로 마감이 된 티바로 되어 있고요, 페인트를 바로 칠할 수 있게끔 드라이월이 설치되어 있고요, 각 층마다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메니티로는 리셉션, 컨시어지, 바이크 스토리지, 프라이빗 샤워룸, 체인지룸, 발레파킹, 로딩도크, 루프탑 소셜라운지가 있습니다. 전망 좋고 넓은 규모의 소셜라운지에는 파티나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키친, 다이닝룸,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의 현재 가격은 149만 9천9백불입니다. 그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벤쿠버 최재동 부동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